그러지 그러지 소화도 잘되고 식사하세요 어머 식사하려는다 얼른 내려가자 오징어 초무침이네 맛있겠다 자 그만 먹고 싶다며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다 아냐 아냐 너 다 먹어 우린 늙어서 신납같은게 싫다 뭐 더 먹고 싶은거는 없니? 없는데 한참 땡길땐데 왜 없노? 한철 감기약 있어? 왜? 감기증 있어? 아깝도 으실으실한게 약좀 먹고 자려고 안돼 그러니까 사람은 말이지 병이 났다 하면 스스로의 치유능력이 있어서 약 같은거는 안먹는게 좋아요 응 맞아요 그럼 맞아 언니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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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아무래도 미자는 모르는 것 같소 그치? 어우 큰일이네 술이다 약이다 그냥 아무 생각없이 막 먹으려고 드는게 뭔 조치라도 취하든가 해야지 저러다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은 응? 그치? 어차피 결혼할거 이거 쉬쉬얼릴만은 아니지 그럼 언니 옛말에도 처녀가 임신을 해도 할말이 있다고 그래 엇 엇 아니 저기 어차피 가질거 순서가 좀 바뀌어지면 어떠수 그래 미자 나이도 있고 아범한테 사실들이 얘기해가지고 우리 아직 날짜 잡아버리는게 좋겠지? 아 그래요 저 더 배부르기 전에 얼른 시키자고 해요 그치 그치 그래야 되겠지 그럼 감기 있어 아범아 아범아 네 어머니 좀 이리 나와서 앉아봐라 네 어머니 할말이 있다 어 마침 들어오는구나 미자야 여기 앉거라 뭐야 자신있어? 할머니께서 긴히 하실 말씀이 계시답니다 그니까 지금부터 내 말 잘들어라 뭐 꺼사온거야? 응? 뭐야 어 할머니 너 그 날이야? 아유 찰칵이야 진짜 저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응응 어 그것이 말이다 그러니까 저기 너희들 이번에 그 영국에 폭탄 테러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했니? 폭태요? 어 나는 참 그거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늘 폭탄들 조심하고 그만 들어 들어가서 자 들어가자 들어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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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책 주책 암튼 나보다 더 주책이야 아 아닌데 분명히 예사 꿈이 아니었는데 아니기는 내 엉덩이 물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우리 참 선명했었는데 아 아 아 아니 영숙이 이년 야 김영숙이 이년 너 이거 내다버리라고 했잖아 내가 어 아니 근데 이게 왜 또 여기 또 들어있냐 어머, 다시 봐도 먹음직스럽네. 왜 그래? 언니는 꼭 내 엉덩이만 불고, 작은 언니 엉덩이는 물지도 않으면서. 너, 누구 애야? 아이고, 뭔 소리요? 또 그 집 체만한 복숭아가 니 그 고물딱지 상자 안에 있더라고. 아이고, 또 꿈 얘기요? 이젠 그만 좀 해요. 아냐, 아무래도 이상 시러워. 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? 아이고, 원. 아이고, 아이고, 매야. 아이고, 아이고, 매야. 야, 영숙아. 원숙아. 왜 그러세요? 언니. 언니. 왜 이래, 왜 이래. 어, 유나 씨. 난데? 점심 같이 할래? 벌써 먹으러 나왔는데? 에이, 같이 먹어야지. 어디로? 회사야? 알았어. 내가 그쪽으로 갈게. 인사해. 그렇지. 잘 될 것 같은데. 밤에는 생긴 적 있어요? 그래요? 다행이다. 유나 씨. 어, 왔어? 인사해. 여기 사장님이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제 남자친구예요. 아, 예. 그럼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. 네. 여기 사장님이랑 친한가 봐요? 응, 단골이라. 나한테 관심 있대. 관심은 손님 끌려고 다 일부러 모든 여자 손님들한테 그러는 거야. 뭐? 왜, 레스토랑 운영하는 젊고 잘생긴 사장. 여자들이 혹할만 하지. 다 사업 전술인 거야. 그래? 그럼 불러서 한번 물어볼까? 그래. 저기, 여기요. 됐어. 부르지 마. 그냥 여기 오지 마, 이제. 꽤 비싸. 먹을 것도 없네. 그래. 뭐래? 신절석이래요. 어? 수술해야 된대? 아니요. 약만 드시면 된대요. 거 봐라. 기똥차지. 내 꿈 말이야. 예지몽 맞잖아. 애 대신 딴 게 들어있긴 했지만, 내가 너라 그랬지? 응? 무슨 얘기예요? 아휴, 그런 게 있어. 아휴, 영엄하다 영엄해. 진짜 영엄해. 아휴, 진짜. 그냥 같이 가잖아. 야, 약하점을 왜 같이 가. 아이, 답답하지. 아휴, 그거 바꿔야 된단 말이야. 야, 짜증나게 너 왜 그러지, 뭐. 아휴, 그런 거 봐. 지연아. 어, 미자야. 너 마침 잘 만났다. 나 어제 산업 중에 바꿀 거였거든. 나랑 좀 같이 가주라. 어? 아휴, 지연아. 내가 같이 갈게. 무슨 소리야. 아휴, 오빠는 싫다며. 현우 씨랑 놀고 있어. 아니, 저 내가 쇼핑 좋아해. 무슨 소리야, 이 사람이. 야, 얼른 가지. 자, 다음에 봐요. 아, 됐어. 왜 이래. 아휴, 대리부터 걸어. 아, 왜? 아, 다음에 봐요. 아, 됐어. 왜 저래? 왜 우리 보고 피하지? 무슨 일 있었어? 아니, 어제 난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.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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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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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 그래가지고... 아, 저, 가, 갈게요. 아, 예. 요나 씨 가자. 아휴, 현은 안 고쳐? 아, 다른 데서 어쩔 거야, 빨리 타. 알았어.